나 최근 3위라 다이긴 아 깡통을 내 손으로 벤하기에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나서스가 벤이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게 롤이 미쳐 돌아간다 깡통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파이크 미드가 아이디어주면 참 좋겠다 와 심지어 키아다까지 2AP 너무 좋은데 존버의 결집한다 후반 가도 안 밀린다는 마인드 전멸들어서 최대한 오래 살아가지고 캐리하는 방향으로 완전 단단하게 갈 모양인데 템트리를 어떻게 짜야 되냐면 지금 돼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건 2코어로 무조건 악포를 섞어야 되는 조합이에요 악포를 섞는 거는 많이 안 보여 드렸는데 악포는 일단 문제가 뭐냐면 하위템이 별로야 거리띠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그런 걸 좀 불순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불순물이 있어가지고 좀 별로란 말이죠 진이 포션이 많이 없어요 이건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다음 턴에 킬각 다음 턴에 킬각인데 너무 오버한 거 아님 안전하게 딸 수 있었는데 아이고 으어어씨 아야.. 아예.. 뭐까지 한다고? 아! 아 못 막았다! 이거 100% 미드로 한번 찌를 것 같거든? 위로 한번 봐줘야겠다. 대기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왔구만 아.. 파이커한테 날아갔나? 수미바생 수미바생 나 당검을 파이커한테 날렸던 것 같은데? 에헤이 파이커 애들 왜 다 저렇게 하는지 몰라 아.. 아 진짜.. 천천히 좀 해라 천천히 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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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자꾸 대기해.. 개빡치게.. 정신이 나가버린거이 정신이 나간건가? 4탄 들렸어? 4탄 들렸냐고? 소식이? 으어씨! 나이스! 아.. 아.. 우리 원딜 왜 죽은거야! 도대체! 가자 아니.. 아..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아.. 다 잡아! 다 잡아!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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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쒸.. 정신이.. 야야야야야야야야 옆을 안보나봐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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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야야야야.. 이건 무슨 이득이야 쿨이 간당간당한데? 이라쌰이 시간 끌어가 지노는데 이거? 야야야 이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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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이거 좀 빨리 봐주지 에라 이씨 ㅋㅋㅋㅋ 그리고 이제 다음 패치때 이게 체력이 줄어들고 주문력이 15 오른다고 하거든요 다음 패치되면 더 좋아질거이 그리고 이게 승률이 제일 높은 빌드에요 지금 안아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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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뺏었어 하하하하하하 안아줘요 응애 안아줘요 안아줘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야 뺏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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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이씨 싸가지 없는 시끼 이거 머리 머리 이 새끼야 머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멍청한 녀석 이거 요비다 이 새끼야 하하하하 아파요 아파요 아아 전멸 썼다 하하하하 전멸 쓰면 전멸 쓰면 어쩔건데 너 봉쇄 움직이지마 봉쇄 이 새끼야 봉쇄 봉쇄 이 새끼들아 땅 난uz 아실!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 나 incremental